안녕하세요. 오늘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조금만 감안하고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조금 매운 것 같아요 고춧가루 이 계좌번호도 구워지는 맛은 맥주 안인거리는 아주 긁지만 황금 갈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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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조금방 고춧가루 부적놈 부드러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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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는 또 매콤하고 기쁘 absor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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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한 바삭한 달걀 고소한 고소한 팽이버섯 반죽이 마늘이 고소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저한테는 조금 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안 매운 척하고 먹었는데 이쁘게 봐주세요.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